한글자막 by 박진희 여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도시의 수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도시의 수 규모 분포 기능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를 이해하면 되냐면 제목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중심지론이죠 중심지 이 중심지라는 게 상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중심지라는 거는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도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시의 기능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도시의 역할?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취업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예요 그죠? 그러면 서비스 산업은 매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업입지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지론이 무슨 입지론? 상업입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갖고 따져볼 때 있죠 시골에 가면 면단이 있죠 면단이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죠? 그런데 면단이에서 만약에 좀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으면 이 규모에서는 그 이상의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군단위까지는 나가야 돼요 나가면 여기서는 중등교육까지는 제공이 돼요 그런데 얘네가 중등교육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도 제공이 되겠어요 초등교육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상급 학교인 대학에 대한 어떤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군단위에서는 그 서비스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최소한 시단위 쪽 도총 소재지가 있는 쪽까지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학이든 중등이든 초등이든 이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생각해보면 공간상에 도시가 이렇게 분파하고 있을 때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대전 있죠? 대전 대전은 대학교가 몇 개예요? 대전은? 헤아려 보지는 않았네? 못해도 한 7, 8개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광역시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저쪽에 서산이나 당진시에 가게 되면 대학이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 틀리잖아요 어디에 따라 규모에 따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 있죠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빨리 적다고 얘기해 주세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 5대 광역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역시 정도 된 애들은 몇 개 없다고요 그렇죠? 대신에 소도시는 무진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남부 독일을 쭉 여행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가 작고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서로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더라 이거예요 많은 수가 존재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분파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 사람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뭐를 가지고 최소 요구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오전에 또 어떤 일이세요? 네 저녁에 아 뭘 일 있으셔가지고 그렇군요 오늘은 참 그렇군요 한 분은 저쪽에 춘천에서 오셨고 한 저녁 방문이 또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또 오늘 또 저녁에 가면 오붓하겠네요 또 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대전이 제일 가족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 나가는 기준을 했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있을 때 이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거기 니은에 나와 있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지 즉 상점이나 도시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지방도시로 갈 때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데가 늘어나죠 그러면 걔네가 폐교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폐교되겠어요 그렇죠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인구를 갖다가 유인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 뭐한다 난리를 치는 거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최소의 고치예요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도시에서 또는 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집 같으면 배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장면이 배달될 수 있는 거리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학원이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돼 있을 때 교통비용을 지급하고까지도 올 수 있는 공간 권역이 있죠 거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오신 분은 조금 권역이 벗어나서 오신 건데 기본적으로 대전이 있으면 대전 주변에 조치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종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올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그래서 거기 하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쪽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죠 그래서 어느 경계 지점에 가면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뭐가 되는 지점이냐면 0이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거기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면 중심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유지될 수 있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그림으로 안 나왔는데 이게 최소 요구치고요 얘가 뭐가 되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잖아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은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점이죠 이 점을 넘어서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학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이 중개사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서구인가요? 그러면 대전 서구에 있는 사람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 강의를 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B가 뭐냐면 얘가 지금 최소 요구치인 거예요 뭐가 된다? 최소 요구치 그럼 A가 뭐가 되냐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대전 전역뿐만이 아니라 조치원이라든가 또는 세종시라든가 저 멀리 춘천에서까지도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는 이 면적이 있죠 이건 뭐가 발생하는 면적이었어요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일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수강생들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대전 서구에 있는 사람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이 학원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가 된다? 최소 요구치 그런데 우리 학원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서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수강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뭐가 발생하는 면적이 돼요? 이윤이 그러면 얘를 돌리면 이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 내 뭐가 있을 때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중심지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됐어요 이게 최소 요구치고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릴 때 우리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강생으로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전 서구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사이 있는 이 면적은 뭐가 발생하는 면적이겠어요? 손실이 발생하는 면적이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이고 이게 최소 요구치가 성립할 때는 중심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죠 뭐가 부족하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중심지 기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4페이지 맨 마지막 조건이에요 134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있죠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에 대한 그런 요건 정도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수십 번을 들어요 그럼 나중에 내용이 지겹다고요 제목만 나오면 무슨 내용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냥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고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상권을 분석하는 이론인데 먼저 상권 있죠 상권 상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배후지라고 그래요 이 상권이라는 거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퍼에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 있죠 그걸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당 점퍼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 안에 밀도는 인구 밀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고 소득 수준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이런 상권이라는 거는 고정적이 되겠어요? 유동적이 되겠어요? 상권은 고정적이 되겠어요? 유동적이 되겠어요? 고정을 버려보세요 유동적이 되죠 유동적이 처음에는 다 초이스하면 항상 빗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다섯 개가 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면 두 개만 딱 빼내요 그러고 난 다음은 뭐냐면 3번을 찍으면 답이 1번이래요 1번을 찍으면 답이 3번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더 불행한 거는 1번과 3번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답은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 그런 거에 결코 낙담화가 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 또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11월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한 3월에쯤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한 4개월 들었잖아요 3월에쯤이면 학원에서 처음 모의고사를 치러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한 4개월 공부했는데 이때 몇 개 나오냐면 15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14개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빚 맞는 건데 이 사람은 5개가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그래서 갔다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개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낙담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시다 보면 한 번쯤은 이게 얽힐 거예요 아마 공부한 걸 들었을 때 이게 얽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듣기는 들은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럴 때는 차분하게 그때쯤이면 요약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요약지로 한 번 정독을 한 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닥이 조금 조금씩 잡혀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조금 더 빨리 돼요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일단 제일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물어봐요 참 대단한 끈기죠 시험장이 들어갈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이 들어가서 후회해요 내년에는 꼭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안 물어봐요 그러면 장기화 되는 거예요 장기화 이 바닥에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멀 길지 않는 시간에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 있죠 주거지 주거지는 계속 유동이잖아요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기준에 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통해서 또 구매가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은 항상 유동적이고 과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동을 할 때는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상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상권 분석에 관한 가장 최초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레일리 그래서 거기 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별평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상권 분석에 와서는 최초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론에서는요 항문적인 성격에서는 최초가 제일 중시해요 최초가 있기 때문에 걔를 비판하는 이론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기초적으로 얘가 기본으로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산 문제가 레일리가 있고 뭐가 있으면 허프가 있으면 올해 허프가 나왔어요 27회 26회가 레일리가 나왔어요 25회에다가 허프가 나왔어요 24회에다가 레일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의 개념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즘은 상업입제론에서 이론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안 나오고 계산론 이론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얘가 나온 거죠 허프가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그런데 얘네 계산 문제는 안 어려워요 계산 문제는 얘네 정도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얘들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그래서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법칙은 아이장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그거는 진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를 어린지를 볼 때 보면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쿵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 사람이 딱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가 떨어진 걸 하나 보고 그거를 다 만들어냈겠어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7년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래의 제곱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물체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은 이 사람은 아이장뉴턴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죠 이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거래의 제곱에 반비례한데도 이 질량이라는 걸 이 사람은 뭘 제시했냐면 인구를 제시한 거야 인구의 크기를 그래서 이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그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야 멀면 멀수록 유인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뭐가 클수록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을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시는 거예요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바꿔줘요 비례하고 반비례를 CMS 출제할 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이거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할 때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그냥 이 원안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게 조금 있으시면 비례식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단순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 밑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공식이에요 그죠 여기가 거리의 제곱이고 얘가 크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를 대입했냐면 인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A 도시의 유인력과 B 도시에 대한 유인력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걸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A 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그리고 거리 나와 있죠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가 몇 킬로 그럼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00이에요 그죠 40만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4천 나오겠죠 공두기 제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B 도시를 보시면 B 도시가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만이죠 거리는 몇 킬로에요 5킬로잖아요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얘도 4천이죠 4천 4천 그러면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분모는 A와 B를 합한 거니까 두 개 합하면 얼마겠어요 8천분의 4천이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죠 그럼 A 도시로 50% 나머지 B 도시로 50%인 거예요 50대 50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둘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50대 50 근데 거기에 보면 인구가 몇 만이 있다고 돼 있냐면 C 도시 인구 수가 5만이죠 5만 5만의 절반이면 몇 명이겠어요 2만 5천은 2만 5천 들어간에는 3번밖에 없어요 걔가 답인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 표정이 너나 쉽지 또 이런 표정이군요 나중에 이제 칠하면 이제 간단해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비례식을 안 하는 거는 원리를 알면 그것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죠 거기는 크기하고 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거리에 대한 것만 비례식을 대입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만 곱한다는 걸 알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A 도시는 몇 만이냐면 40만이죠 얘는 몇 만이에요 10만 그럼 얘가 몇 배가 커요 4배가 크다고요 그죠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 A가 10키로고 B가 몇 키로예요 5키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배가 더 얘가 거리가 멀은 거예요 2배가 멀은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얘도 4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항을 곱하면 얘 4 나오죠 외항을 하면 4 나오죠 4대 4니까 1대 1이란 말이에요 50대 50 그냥 나중에 하면 또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변형해서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이 식에 맞춰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요령을 알면 계산기 안 써도 돼요 단순 대입이에요 단순 대입 그죠 1분 안에 풀게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저게 또 이제 이게 기초 과정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숫자 다 주니까 그리고 연습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추려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가 있어요 추천하는 문제는 뭐냐면 계산기 필요 없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줘봐요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 중에 자신 있는 것만 갖고 들어가면 돼요 다 못 풀어도 돼요 그죠 계산 문제를 다 못 푼다고 해서 60점이 안 나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만 잘해도 6점이 나와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면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재 강의하는 쪽에서는 제일 오래 하고 있는데 한 5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한 5년씩 강의하려고 그러면 그죠 웬만큼은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강의할 거 아니에요 성과 없는데 계속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올해 강의한 데서는 하자는 대로 잘 해요 얘기한 대로 왜 그러냐면 1차만 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선생님이 얘기 듣 그대로 잘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는 그때는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잘 해줘요 여기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제가 올해 대전 나와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세종하고 여기 대전하고 둘 중에 하나에서 초이스해야 되는데 교통이 여기가 어쨌든 났었어요 어저께 강의한 데서 넘어오기가 그걸로 세종을 들어가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올해는 세종에서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올해 여기 대전 나와서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있고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원의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편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거리에 대한 개념도 이제 나중에 다 해드려요 저게 시간 거리인지 아니면 의식 거리인지 이런 걸 이제 딱 구별하는데 지금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모형 상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기 있는 레일리의 모형은요 농촌 지역의 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딱 두 개의 도시만 갖고 근데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있죠 대전만 하더라도 쇼핑몰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ABC가 있을 때 얘가 각각의 이런 식에 대한 뭐를 갖고 있냐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20과 30과 50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A점프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몇 프로가 됐냐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20과 30과 50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얘가 2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 얘는 20%의 시장 겸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또 줘요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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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개개의 점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거는요 이게 거리고요 이게 매장 면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레일리와 다르게 여기를 마찰 개수를 쓴 거예요 공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 개수의 값을 우리가 제시를 한 건데 원래 이 허프 모형에서는 이 마찰 개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찰 개수의 값은 여러분들에게 줘요 근데 이 마찰 개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다양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뭐를 주냐면 2를 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줘야 돼요 1인지 2인지 3인지를 줘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 시험에 마찰 개수의 값을 빼고 줘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매년 시험장 들어가서 알아요 그때 제가 풀어봐서 알아요 풀어보는데 마찰 개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웬만한 학생들은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거기 없었어도 알아서 이를 대입해서 알아서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전항정답 처리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찰 개수의 값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이걸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저 논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단순 대입이기 때문에 A점퍼는요 5천이고요 거리가 가량에 들어서 10키로 B점퍼는요 매장 면적이 2만이고요 거리가 가량에 들어서 5키로 이렇게 주고요 5키로 주고 마찰 개수의 값은 다 2를 준 거예요 그럼 계산하라고 그러면 개별 점퍼의 효용을 구한 다음에요 개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은요 개별 점퍼의 효용의 합계와 합계에서 개별 점퍼의 효용을 대입하는 수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할 때는 대입할 건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 점퍼에 뭐를 구해야 돼요 효용을 각각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걸 대입하면 이게 5천이잖아요 그죠? 얘가 몇 키로예요 그러면 제곱이잖아요 1을 줬으면 얼마예요 100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50 나와요 그러면 얘는 2만이잖아요 아 이게 20키로인가 줬을 거예요 20키로였나요 그럼 이게 400인가요? 그죠? 그럼 얘도 나누면 얼마 나와요? 5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A와 B의 각각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겠어요? 그죠? 그냥 계산해보나면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을 또 어떻게 줬냐면 얘를 갖다가 1키로 얘를 2키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역시 또 얼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참고로 허프의 확률모형의 계산 논리는요 한 번을 제하고는 다 50%만 줬어요 한 번을 제하고는 몇 프로만 준다? 50%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급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계산할 시간이 없으면 찍어라 단 몇 프로를 계산해서 50%로 맞춰서 찍어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의 계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거의 암산 수준으로 가요 일부러 맞춰주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1분 안에 올해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서 몇 개 더 냈잖아요 그러니까 간평적으로 새롭게 나온 용은 간평적으로 몰아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배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계산 문제가 걸리면 절대로 거기서 풀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이론을 먼저 풀어야 돼요 이론을 가지고 몇 번까지 가야 돼요 40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뒤에 숨어 있어요 걔들은 확실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법까지 넘어가서 80번을 다 푼 상태에서 더 이상 이론을 갖고 풀어봐야 찍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동안에 배운 것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계산 문제만 풀어보는 거예요 풀리면 걔가 확실하게 맞는 거니까 이건 실전이니까 요령인 거예요 요령 우리는 시간 내에 풀어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이것도 저희가 1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그걸로 알려주는 거지 이걸 정상적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이거 여기 산식대로 풀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거기 138페이지에 가면 거기 예지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풀은 거예요 그죠 거기 기출이죠 기출이잖아요 138페이지에 그러면 할인점 면적 5천 2만이고 1키로 2키로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프 모양에서는 그래서 뭐를 주냐면 함정을 하나 파나요 거기 보면 인구가 10만 명 있잖아요 그죠 10만의 절반이면 5만이 돼야 되는데 문제 조건은 10만 중에서 70%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10만에 70% 이용하면 몇 만이겠어요 7만의 절반이면 3만 5천이죠 그러니까 3만 5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5천이 몇 명밖에 어디 밖에 없어요 1번밖에 그런데 5만 명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함정이죠 조건을 못 읽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풀어놓고 이 조건을 깜빡해가지고 2번을 갖다 마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기본으로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해요 뭐 초이스하라 말하라 하네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계산 문제 내가 다 풀고 합격이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60점을 맞고 합격이 했는지 90점을 맞기겠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밖에 모르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계산이라고 그러면 참 학을 떼는 사람인데 계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지뢰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계산을 여기서 수학증이 원래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산술적인 거 내는 거예요 산술적인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입문 과정이니까 계산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안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저녁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러고 멀리서도 오셨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 잘 아시는 분들은 성적이 80점 90점 확정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개 나오면 몇 점이에요 25점인데 그럼 1원으로 6점 맞은 사람이면 80점 되잖아요 7점 맞은 사람은 90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론이 매년 만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점자가 쭉 해서 그런데 우리는 만점을 이미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 70점만 목표를 하면 돼요 그렇죠 무난하게 그러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간균배 원리와 점포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거기 이제 공간균배 원리는요 하나의 상권에 동결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논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도심이 되고요 중심 중심지 여기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이 조건대로 본다면 도시 이 공간상에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할 때 어떻게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의 성격에 따라 이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또는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론에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을 때는 집심성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장이 일단 좁다라고 돼 있죠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숫자가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소비자 쪽이 많지 않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다라고 돼 있죠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시계가 이제 12시를 다 돼가는데 모든 기업에서 한 12시 정도가 되면 점심시간이 되죠 그럼 그 직전에 그 건물 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들이 빠져나가요 그죠 그럼 대부분 그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회사 주변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30분 1시간을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외곽에서 유기농 식당 뭐 이런 거에서 좋은 거 하나 먹고 들어와요 그죠 밥 한 끼 먹느라고 외곽을 나가가지고 교통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포로 운영할 때는 도심의 중심의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집심성 점포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뒤에 가면 집심성 점포라고 있죠 거기 가면 종류가 백화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80년대 서울이 있죠 서울 서울에는 모든 백화점이 명동에만 있었어요 명동에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명동에만 위치를 했냐면 80년대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비용까지 지불하고서 명동까지 나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양주를 한 병 선물하더라도 동네에 무슨 연세점에서 그 까만 비닐봉대에 담아서 주는 거 하고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쇼핑백이 있죠 여기에 담아서 주는 거 하고 성의가 틀린 거예요 같은 양주더라도 백화점 쇼핑백에 담긴 애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롯데나 미도판 없어진 미도판 다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뭐가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교통이 교차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서울에서 백화점 명동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역별로 소수만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통의 중심지에서 끌어모아야죠 그러지 매출이 주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점을 못 내는 거예요 지점을 내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입지하라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예요 수의장이 좋고 수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중앙에서 끌어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넓고 수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시장이 넓다라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점포가 입지해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담배 하나 사러 저기 서대전역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 담배 가게는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 담배 가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담배 하나 사러 4,500원짜리 담배 하나 사러 왕복 교통비용을 3,000원씩 쓰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애들은 무슨 입지해야 되냐면 분산 입지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입지를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집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있죠 얘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 동정업종의 점포예요 동정점포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동정업종의 점포관에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얘네는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얘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재성 점포 있죠 집재성 점포에 가시게 되면 금융기관 상사의 사무실 관공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걔네들이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말이죠 서울의 경우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있죠 얘네들이 거의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 본사 또는 은행의 본점 아니면 시청이 있죠 중심으로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걔네들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간에는 뭘 해야 된다 모여서 입지할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반 점포를 생각하시면 의류라든가 가구점이 있죠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비교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상을 다 비교해 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입지한다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산재성은 무슨 입지하는 거예요 분산 입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지 목욕탕이 수십 개씩 모여서 성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농기구라든가 어구점 파는 애들이 있죠 도시지역에서 농기구 팔거나 어구점이 있죠 낚시하는 장비나 이런 거 그 점포 있으면 매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건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수요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읍내 같은 데 가면 농기구 파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장날이나 모아댔을 때 거기 나와서 그 물건 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대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면 안 해와도 돼요 그렇죠 그런 게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얘네는 별편 하나 해두세요 가끔 지문으로는 써요 예전에는 한 번 단독으로 나오는 건 있는데 그 이유는 지문만 써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요 선매품이라는 게 있고 전문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먼저 140페이지 가시면 디귿에 편의품점이라고 돼 있죠 상단에 거기 가시면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편의점 있죠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생필품 파는 점퍼예요 가격 비싸다 싸다 싼 거예요 물건 살 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컨라면 살 때 컨라면의 미래 이런 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사잖아요 그런 점퍼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선매품이라고 돼 있죠 선매품은 쇼핑 굿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왜 아이쇼핑한다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게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 개를 보고 비교 구매하는 거 걔네들이 선매품이에요 그러니까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스페셜리 굿이라고 해서 얘는 전문분 소위 애들은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장 구매 빈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윤율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목에 대한 거를 내가 이해하면 아 여기서 취급하는 게 어떤 상품 취급한다는 걸 내가 대충 유추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조금 익숙해지고 알게 되면 간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쉬운 애들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로는 이게 번역물이에요 번역물이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을 보면 대충 다 유추가 돼요 유추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140페이지 가시면 거기 참고난에 보면 상권 획정 방법이 있죠 거기 보면 공간 독점법이라고 있죠 그러면 특정한 점퍼는 일정한 공간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권을 자를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주유소에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주유소가 있으면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갔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주유소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상권을 분할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공간 독점법이라는 거예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인지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시장 침투법은요 중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걸 써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대전에 백화점이 이 백화점이 있죠 L로 가는 백화점 이 백화점도 있나요 얘는 없고 대신 얘 들어가는 애는 또 하나 있죠 S로 가는 애가 저 사대전역이 있는데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이 들어서 백화점의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백화점 하루 매출 하루 매출이 한 6, 7억은 돼야 돼요 하루 매출이 그래서 왜 그거를 왜 6, 7억이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제발 3세쯤 되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기 집안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 있죠 거기를 데리고 가서 걔만 위한 쇼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하루 문을 닫고 그럴 때 어느 시간만은 기자가 또 조사한 거예요 백화점 하루 문 닫으면 손실이 얼마가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이 조사해서 나온 게 6, 7억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그게 서울의 목동에 있는 H백화점 기준으로 조사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 7억 정도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주변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도시의 인구 규모가 30만을 훨씬 넘지 않으면 백화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기 세종시가 25만이에요 거기 가면 백화점 부지는 있어요 근데 안 들어서고 있어요 30만이 딱 채웠다고 해서 들어서는 게 아니라 한 50만 정도 나와야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원에 가면 한 50만 규모 되니까 백화점 하나 있는 거예요 S 백화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백화점이 이렇게 했으면 얘 상권의 권역이 있으면 얘도 상권의 권역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중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권을 경계를 나눌 때 겹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 침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대로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고가의 물품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에 쭉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잘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지문으로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용어 정도 조금 인식하시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143페이지 가시면 1번에 배보의 공업입지로 나와 있죠 거기 가시게 되면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고 돼 있죠 제목이 최소 비용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입지원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했죠 아까 3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송비가 4번에 봤더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지만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논리 정도를 알면 풀 수 있게끔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뒤에 가서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장 문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계산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쭉 다 다뤄봐요 그러니까 그때쯤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149쪽에 가면 지대로는 있어요 거기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 놀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